아유 이쁜아 너 어제 어디 갔었냐 어 집에서 안자고 어디가서 외박했어 걱정했잖아 어 우리도 걱정하고 뭐 중성한 녀석이 바람날 일도 없을 거고 어디 갔었어 나한테만 얘기해봐 없어갖고 난 굉장히 상심했어 너 맨날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쁜이 아유 속상했었어 다시 보니까 반갑다 이쁜아 어제 너 밤에도 안 들어와 자더라고 난 늦게까지 가봤는데 너 집에 아유 이제 그러지마 알았지 음 그래 야 너 은밀히 찾아갔었던 거야 아이고 아유 은밀아 너도 있었어 야옹 은밀아 야옹 너 어디 갔다왔어 너 은밀히 너야 뭐 자주 어디 갔다 왔다 하는 놈이니까 내가 뭐 저기 하다마는 이쁜이가 없으니까 그랬지 은밀히 아유 착하다 은밀아 너 누구냐 어 코스 가 있네 너 호소가 있네 너 응 응 응 응 어휴 잘 먹네 너는 어디 사는 애인데 여기 왔냐 그 옛날에 꽃자리는 아니고 얘는 누구냐 색깔이 짙은데 너 여기 자주 사냐 아휴 반갑다 야 먹어 괜찮아 없어 먹어 아이 착해 아이 착하다 야 응 어휴 그랬어 밥먹으라 너 중성아는 했구나 얼른 먹어 나 갈게 어이 착해 먹어라 얼른 먹어 어이 착해 사람 손이 탄 애 같은데 안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음 그래 갈게 울아 야 우리 야옹 그새 못 있어서 찾아왔어 야 이놈들 아유 우리 이쁜이 어디 갔나 서운해졌어 아이고 그랬구나 이쁜이 봐봐 응 우리가 얼마나 너 없으니까 저기 했는지 알어 아유 어디 가지마 응 우리가 막 너 없으니까 울고 걱정했어 응 이쁜아 알았지 응 아유 그래 너네 둘이 의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응 행복하게 살아야지 알았지 아 배 측량 억지로 먹었지 이제 응 요거는 내가 그냥 굳게 마음 먹고 그냥 확 먹였어 어때 기분이 응 이제 밥도 잘 먹고 건강해야지 너마저 아프면 내가 어떻게 견디냐 그지 어이 착해 우리 가을이 응 이제 나가서 너네 엄마 밥 주고 동네 야옹이들 밥 주고 그래야 돼 걔네들 배고파 알았지 집에 좀 혼자 있어 에이 뭐야 이 집에 좀 있어 어휴 몸이 왜 이렇게 길다랗게 늘어나 야 대단하네 가을이 아이고 그 놔두고 배워봐야 겠는데 무슨 요가 하는 거야 야 가을아 옳지 그렇게 길게 늘어나 어 알았어 갔다 올게 응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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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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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